이승민, MBC 새 예능 구내식당 캐스팅. 7월 19일 첫 방송. 가수 이상민이 MBC 새 예능 프로그램 구내식당에 출연한다. 19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민은 최근 MBC 이경원 PD가 연출을 맡은 신규 예능 프로그램 구내식당에 캐스팅됐다. 이 프로그램은 7월 1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. 이상민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엘모 기업 사옥 내에서 첫 촬영을 마쳤다. 그는 이 회사 구내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주변에 앉은 직원들과 대화하며 직장인 라이프를 직접 체험했다. 현재문의 더콜, SBS 미우세, MBC의 버리원 주간아이돌, JTBC 아는 형님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상민은 신규 예능에 캐스팅되면서 예능계 블루칩임을 또 한 번 입증하게 됐다. 한편 이상민은 1994년 롤라 1집 앨범으로 데뷔했다.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룹 샤크라, 샵, 디바 등의 성공을 이끌며 프로듀서로도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굵직한 예능에 다수 출연 중이다. 비즈니당 코로나